아 아 아 저한테 저한테 타러 나왔습니다. 오늘 입도인데 엄청 추워요 고마워 짤루와 이제 짤로 합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 서해 삼길포에 있는 좌대를 한번 탔어요 오늘 지금 저 안쪽에 외향쪽 바라보고 좀 던졌다가 다시 그 바람을 피하려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의 봄에 바다 나오고 지금 처음 나왔는데 오늘 2시 정도가 만조 인데요 12시부터 룰을 좀 던져 올까 생각 중이고 소세지 채비 뭐 그 다음에 묶음초 채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바닥에 콕콕 내려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잡은게 없습니다 아 잡은게 전혀 없고 불가사리 불가사리 망둥이 까지까 뭐 12시부터 낚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뭐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묶음초 낚시에는 뭐 입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징어랑 아 갯지렁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입질이 뭐 활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우럭이라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놀고 있어요 네 발 뻗고 놀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왕둥어 이런 엄청 큰 왕둥어 나오네요 한 30cm 될 것 같아요 왕둥어 아 힘은 좋네요 왕둥어 나이스 왕둥어 묶음초야 묶음초야 반응이 없니 으쩍! 어어 뭐야 뭐 있는 것 같은데? 왕둥어 아니야 또? 으아 또 왕둥어 또 왕둥어네요 여러분 묶음초에 또 왕둥어가 올라왔습니다 CR은 좋네요 왕둥어 아 이런 것만 나와 아 왕둥이입니다 이런 점들 너무 많아요 빨리 번을 빼고 놔주겠습니다 고맙다 망둥어 예 네 아 아멘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음은 참 편안한데 예 물고기도 나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카카오톡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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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하필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아! 우럭! 우럭인 줄 알았어! 아이씨! 자연산은 자연산이네 그래 자연산이 뭐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장대가 올라왔습니다 손맛은 좋았네요 우럭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장대 사이즈 좋은 장대가 하나 올라왔네요 우럭인 줄 알았어요 우럭인 줄 알았는데 빨고 들어가버렸습니다 일단 장대 나이스 장대 일단 손맛 장대 더 장대하자 우리 우리 퓨럭을 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인사를 드리고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낚시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어 전 손실어서 못하겠어 너무 손이 싫어 자 잘로와 물러 가겠구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잘로와 였습니다 까꿍